중앙에너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기타전문 도매업체입니다. 중앙에너비스는 2024년 4월 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81% 상승한 23,600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3월 6일 대비 약 35,2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0월 19일 3만 1,95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6일 만 6,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4월 5일 42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8월 29일 5,636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중앙에너비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0.5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4월 3일 가장 많은 3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4월 2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2%에서 약 0.8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0월 25일 약 2.8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9월 6일 약 0.0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89억 원이며 2015년 904억 대비 약 마이너스 34.78%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3억 원으로 2015년 21억 대비 약 마이너스 116.4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0.6%입니다. 순이익은 약 733만 원으로 2015년 11억 대비 약 마이너스 99.3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0.01%입니다. 중앙애너비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만 46.3배이며 지난 2015년 29.87배에 비해 약 6만 7천 10.9%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57배이며 지난 2015년 0.7배에 비해 약 269.6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0.01%, ROE는 0.01%입니다. 중앙애너비스의 시가 총액은 1,469억 6,02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79위, 코스닥 종목 기준 5,89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17위입니다. 매출액은 5,89억 9,20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77위, 코스닥 종목 기준 9,27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2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억 5,10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7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14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26위입니다. 순이익은 733만 1,039원으로 상장사 기준 1,536위, 코스닥 종목 기준 924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24위입니다. 지난 3년간 중앙에너비스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